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보이스킹에 도전하게 된 개그맨 이상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아기가 둘이 있어요. 그래서 7살 한 명 그리고 5살 아들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방송하는 지 한 3, 4년 됐으니까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. 기회가 딱 생겨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봐야겠다고 욕심내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객님 다름이 아니고요. 여기는 방송국입니다. 네. 김영희 씨 되시죠. 제 이름은 맞는데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실까?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여기는 MBN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그 보이스킹. 보이스킹이 아니야? 어? 아니요. 보이스킹이 아닙니다. 아줌마. 네? 이 방송국이 웃어. 여기는 보이스킹이 아니고 보이스킹입니다. 보이스킹. 보이스킹. 보러 가야지. 그 날. 어디갔어? 자, 너희도 상완되게 돼. 그러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